안녕하세요 와우 디노입니다.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저는 어렸을 적 크고 힘이 센 공룡이 되어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상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멸종했지만 한때 분명 지구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신비로우면서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크고 무서운 존재이기에 때로는 현실에 없다는 것이 안도감을 주며 더욱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호기심과 수집력을 자극하는 공룡의 인기순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좋아하는 공룡의 순위가 다를 수 있기에 넓은 마음으로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기있는 공룡 5위부터 가보겠습니다. 5위는 스테고 사우루스입니다. 1억 5천 5백만 년 전쯤 살았으며 크기는 5미터에서 9미터 사이이고 무게는 약 5톤 정도의 초식 공룡입니다. 지붕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테고란 등줄기 따라 나있는 골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완전한 화석 중 하나인데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고 전체적인 무게 중심도 하반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다수 공룡의 특징이지만 정도가 유독 심하며 거대한 골반뼈에 비해 머리는 매우 작아 개의 머리 크기와 비슷해 한 손으로도 머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뇌의 크기 또한 호두 정도의 크기인데요. 사실 뇌가 작은 공룡들은 많지만 비율로 따져도 스테고 사우루스의 뇌는 매우 작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능을 추산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지능이 높았을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4위는 푸테로 사우루스입니다. 익룡으로 날개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억 2,800만 년 전에 존재하였으며 최초의 동력비행 척추동물입니다. 다양한 크기로 25cm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사이즈는 12m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무게 또한 최대 250kg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80년대에 최초로 발견되었을 당시 화석의 모양이 워낙 기괴하여 충격적으로 여겨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작은 척추동물들을 잡아먹었으며 지상에서는 직립자세로 걸었고 땅에서 이륙할 수 있었으며 일부 종들은 달리고 걷거나 수영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중환경에서 숲이 우거진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환경을 차지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어룡이나 장경룡 등과 같이 공룡이 아닌 파충류의 분기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룡으로 여기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익룡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약 6,800만 년 전 활동했던 마지막으로 알려진 비조류 공룡 중 하나이며 그리스어로 세계에 뿌리 있는 얼굴을 의미합니다. 길이는 8m에서 9m이고 몸무게는 5톤에서 9톤에 달하며 특히 함께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우던 막강한 초식 공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질긴 식물과 딱딱한 야자 열매류를 주로 먹다보니 티라노사우루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터킴이 무지막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석 발굴 결과 티라노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 화석이 상당히 많이 출동된 것으로 보아 티라노가 노렸던 사냥감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m나 되는 뿔의 용도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지만 대각선 위로 굽어있고 가죽을 찌르고 돌려빼기 쉬운 형태인데다 기저부가 비어있어 무기로 사용할 때 두개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수시키는 구조라는 점과 뿔이 부러진 화석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으로 대형 육식공룡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영 무기로 사용했을 거란 추측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위 벨로키랍토르입니다. 약 7500만 년 전 살았으며 라틴어로 날센 도둑이란 뜻처럼 교활하고 몸이 빠르며 예리한 청각, 시각, 후각과 발톱으로 사냥했던 육식공룡입니다. 키는 1미터쯤이고 무게는 25킬로그램으로 작은 편에 속하지만 가장 사납고 잔인한 공룡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랩터로 불리며 주라기 공원이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공룡인데요. 새끼를 돌보거나 보호하지 않아 지능이 높고 공격적인 개체만이 살아남으며 앞발 가운데 발가락에는 18cm나 되는 납 모양의 발톱이 있어 폭발적인 스피드로 사냥감을 잡은 후 이 발톱으로 먹이를 가르며 당검같은 이빨로 상대를 제압하였습니다. 골격은 시조새와 비슷하지만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날렵함과 영리함 그리고 공격성으로 작은 몸에 비해 자기보다 큰 공룡도 사냥하였습니다. 무리 사냥을 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단체로 발견된 화석이 없어 단독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왕을 의미하는 넥스를 붙여 티렉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티라노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대량 6,8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길이는 약 13미터이고 몸무게는 6톤에서 9톤가량으로 육식 공룡 중에 가장 무거우며 날카로운 이빨과 잘 발달된 뒷다리로 어떤 사냥감도 한 번 물면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상동물 중에서 무는 힘은 가장 강한데요. 무는 힘이 사자보다 자그마치 15배나 강하다고 하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강한 턱과 8cm에서 30cm나 되는 이빨은 베는 것이 아니라 상처럼 먹이를 뼈속까지 꿰뚫었으며 엄청난 근육의 뒷다리와 꼬리는 커다란 몸집임에도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잔인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학연구팀에 따르면 아래턱에 있는 신경 및 혈관계는 다른 공룡들에 비해 촘촘하여 강하면서도 민감한 조절이 가능했기에 훨씬 효과적으로 먹이를 사냥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눈은 사람처럼 정면을 향해 있고 시력도 매우 뛰어나 사람의 13배에 달해 6km 떨어진 곳에 있는 먹이도 찾아낼 수 있으며 달팽이관이 길어 청력도 좋아 다른 공룡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같은 종의 구성원을 잡아먹는 기회주의적 섭식 행동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타 공룡들보다 완전한 표본들이 많아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좋아하는 공룡을 만나셨나요? 취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 견해들을 모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에 차차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룡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각도로 다루도록 할텐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와우 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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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